2020년 제4회 건축기사 건축설비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구성이 되진 않았네요. 제가 쭉 둘러봤는데 상당히 쉽게 나왔습니다. 의외로 문제 1번 다음 중 겨울철 실내 유리창 표면에 발생하기 쉬운 결로의 방지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결로 문제 꾸준히 매 회차 나와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1번 실내 공기의 움직임을 억제한다고 되어있어요. 실내 공기의 움직임을 억제한다는 것은 뭘까요? 환기를 안 시킨다는 거예요. 결국은 환기를 시키게 되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와서 이 실내 공기가 계속 대류가 될 것이고 그 대류가 되는 과정에서 습기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로가 방지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여기서는 억제한다고 되어있어요. 따라서 실내 공기의 움직임을 억제한다고 했을 때에는 환기를 시키지 않는다는 개념이 되니까 결국은 결로 방지가 방지가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결로가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틀린 거가 되겠네요. 답은 1번이에요.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어쨌든 답은 1번이고요. 한 번씩 볼까요? 실내에서 발생하는 수증기를 억제한다. 수증기를 억제하는 게 좋아요. 수증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실내 공기의 움직임을 많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럼 실내 공기의 움직임을 많이 준다는 것은 대류를 그만큼 많이 하라. 대류를 많이 시키려고 하면 아무래도 선풍기를 쓰든지 아니면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는 방법이 쓰여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이중유리로 해서 이중유리로 한다. 즉 단일유리 또는 이중유리. 유리 한 장이면 두 장일 때보다 추워요.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럼 외부의 차가운 공기가 빨리 내부로 들어올 수 있어요. 더군다나 유리 같은 경우에는 표면 근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중유리로 하게 되면 단일이 잘 되니까 표면 근로가 덜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이중유리로 하여 유리창의 단열 성능을 높일 경우에는 근로가 방지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난방기기를 이용하여 유리창 표면의 온도. 유리창 표면의 온도를 올릴 때에는 표면, 즉 유리면에서 생기는 표면 근로를 제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자동차를 탔을 때 열선 같은 거 이렇게 틀어놓습니다. 그럼 김소린 게 쓱 금방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죠. 의외로 쉬운 문제였다는 거죠. 답은 1번이죠. 실내 공기의 움직임은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할 경우에는 결로가 더 많이 생기니까 환기를 잘 시켜서 결로를 발생할 수 있게끔, 방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답은 1번이에요. 문제 2번.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 중에서 카가 최상층이나 최하층에서 정상 운행 위치를 벗어날 경우에 이라고 했어요. 그럼 정상 운행 위치를 위로 올라갔을 때 벗어나거나 아래로 내려갔을 때 또 벗어나거나 할 때는 위험하게 되겠죠. 그럼 그 한계를 정해줘야 돼요. 카가 여기까지만 가라. 또는 여기까지만 내려와라. 라고 정해줘야 될 거라는 거죠. 그럼 한계를 정해주는 스위치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 한계를 벗어나게 되면 위로든지 또 아래로 벗어나게 되면 삑삑삑삑 울려가지고 스탑시켜야 됩니다. 완전히 스탑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험하니까요. 팍 끊어져가지고 뚝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한계를 정해주는 거예요. 리미트 스위치가 되겠죠. 한계가 리미트니까요. 그래서 운행 위치를 벗어나서 정상적으로 운행이 안 됩니다. 그 이상으로 운행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답은 따라서 리미트 스위치가 되겠죠. 특별히 설명할 게 없겠네요. 그냥 답은 예니까요. 또는 과거의 문제를 보면은요. 리미트 스위치를 한계 스위치라고도 냈습니다. 한계 스위치나 리미트 스위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 볼까요. 완충기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카가 내려와서 퉁 하고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쓰르륵 내려올 때 이렇게 천천히. 엘리베이터 타다 보면 끝까지 내려왔는지 모르고 각 층에 쓸 때 천천히 쓰고 또 천천히 움직이고 아주 부드럽게 출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오다가 덜컹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최하층에 내려갈 때 쾅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버퍼예요. 완충기고 조속기는 속도를 조절하는데 조속기예요. 속도 조절장치고요. 카운터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드는 것보다는 추를 둬가지고 얘가 이렇게 도르래로 해서 드는 것이 훨씬 더 부하가 덜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균형식 같은 것들이 있어요. 카운터 웨이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답은 3번이에요. 이것도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리미트 스위치는 한계를 벗어나서 위험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위험하니까 안전사고가 나니까 한계 스위치를 둬서 스탑시키게 만드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 답은 3번이고요. 문제 3번. 도시가스 설비에서 도시가스 압력을 사용처에 맞게 낮추는 굉장히 큰 압력으로 와야 될 거예요. 저 멀리서 도시가스가 오는데 거기서 약한 압력으로 오게 되면 여기까지 전달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도 물도 그렇잖아요. 물 틀었을 때 물이 질질질 나오는 것보다는 물 틀었을 때 시원하게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이 수전이라고 합니다. 수전을 열었을 때 어느 정도의 압력이 있어야 되니까 저쪽에서는 더 큰 압력으로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압력으로 보내서 압송을 합니다. 그래서 압송기로 압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스를 사용처에 맞게 낮추는 겁니다. 즉 감압해가지고 적절한 압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낮춰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압력을 정해주는 정압기가 됩니다. 답은 정압기예요. 낮추는 기기는 이것도 뭐 답은 2번이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몰라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화기. 기체로 만들어주는 기기. 그 다음에 압송기. 가스를 압송하는 거. 그 다음에 가스 홀더. 가스 홀더는 탱크예요. 가스 탱크. 가스 탱크. 탱크다라는 거죠. 답은 2번이에요. 정압기는 사용기기에 적합하도록 압력을 감압하는 기기이고 그 때 가스 홀더 같은 경우에는 가스 탱크로서 가스를 기체 상태로 저장하는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압력으로 공급을 해주기 위한 그런 안전공급 유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가스 홀더입니다. 잘 보아두십니다. 그리고 문제 4번. 다음 공기조합 방식 중 전수방식에 속하는 것이 있어요. 전수방식 전수방식과 그 다음에 공기방식 전공기방식 두 개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공기와 수 즉 공기와 물을 같이 사용하는 공기수방식도 있습니다. 그 뒤에는 종류를 많이 물어봅니다. 이것도 굉장히 쉽게 내준 거예요. 이거 어렵게 내면요. 공기조합 방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쉽게 내준 거예요. 단일 덕트방식 그 다음에 이중 덕트방식 덕트가 들어있어요. 덕트가 들어있다는 말은요. 덕트가 들어있다는 말은 각형 덕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각의 모양으로 쫙 갈 경우도 있고요. 원형 덕트도 있습니다. 고속으로 공기를 송풍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각보다는 꺾여지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소음이 있기 때문에 원형 덕트로 당연히 원형인 걸로 해서 부드럽게 보내주는 게 플렉시블하게 보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고속 덕트는 이렇게 원형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덕트는 물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공기를 보내잖아요. 따라서 전수방식이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알아요. 덕트가 들어있을 때는 따라서 공기 방식이에요. 전체를 공기를 쓰겠다는 공기 방식이 됩니다. 따라서 얘는 아니죠. 일단은요. 그다음 멀티존 유닛 방식. 존을 나눠서 유닛들을 설치를 합니다. 그 유닛가 바로 또 이런 물로 만드는 유닛이 아니라 공기를 혼합하는 유닛이에요. 따라서 멀티존 유닛 방식도 전공기 방식에 속합니다. 그리고 펜코일 유닛 방식인데 펜코일이 있어요. 펜이 있어서 펜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코일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액체로 되어 있는 그런 냉매를 보내서 그 냉매가 순환을 하면서 차가운 냉매라고 하면 거기서 펜으로 공기를 돌려서 그 차가운 공기가 쓱 나가게 하는 겁니다. 즉 냉매를 보낸다고 할 때 그 냉매 자체가 수방식이에요. 수, 물로 보내니까요. 얘가 전수방식이 됩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죠. 4번이 됩니다. 아주 쉽게 되셨어요. 답은 4번입니다. 펜코일 유닛 방식은 물 또는 수증기를 보내서 공조하는 그런 방식이 됩니다. 나머지 3개는 전공기 방식이 됩니다. 이 부분 잘 보아주시면 되겠네요. 한 번 더 보아주세요. 4번은 산이 4번은 산이